17번, 3번이 잘못됐는데요. 대세. 여기서는 당연히 대명사 대시 되는 거잖아. 대명사 대시니까 지칭 대상을 찾아줘야지. 지칭 대상. 대절이 아니야. 대절의 대세 문제가 아니야. Similar to that, 전치사 뒤에 어떻게 대절이 들어가니? 대명사 대시겠죠? 그럼 지칭 대상 찾아줘야 되는데, besides their important use in hearing, 청각에서의 그들의 중요한 사용에 더해서 the ears serve, 그 귀들은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방열기로서 역할을 한대요. to prevent overheating,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방열기로서, 그래서 similar to that of the fennet fox, 그래서 사망 여우들의 그것과 비슷한,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예를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복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우주로 바꿔야지. 이제 공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바람에 대해서 그런CT 같은 경우에BA가 또한 지칭을 해보세요. 가격이 괜찮은 것들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뱉다면 정말 따뜻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지내에 우측한 것은 지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Notre inadequ 없이 지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bowls이 될 것보다 너무 베payer?